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스테이오 임승훈이에요 올해 어버이날에는 어떤 컨텐츠를 할까 사실 저 원래는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마 좀 녹화 컨텐츠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원래 기획했던 컨텐츠를 좀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어떤 시청자가 채팅창에서 방송 흐름까지 깨면서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늘 이거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쵸 불운한 부자 관계였다는 걸 알죠 하지만 이제 보통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냥 핏줄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서 다 부모와 자식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주와 사도세자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좀 아무래도 낳기만 한다고 부모의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오늘 이 컨텐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해요 자 초안은 5월 6일에 제작을 했는데 5월 7일 낮에 완성이 됐고 저는 그날 낮에 완성하고 잤어요 그래서 유의사항 이 컨텐츠는 2020년 어버이날과 관련하여 어떤 컨텐츠를 할지 고민하다가 고심 끝에 선정을 했고요 사실 오늘 방송 제목에 써놓기도 했는데 어버이날에 다르기 그렇게 좋은 컨텐츠는 아니에요 사실 어버이날에 다르기 그렇게 좋은 컨텐츠는 아니어서 제가 일부러 지금 이거 실시간 핫이슈에 뜨면 제가 막 이상한 지난밤처럼 또 이상한 시청자들 몰려와가지고 사실 저 지난밤에 이상한 시청자들 강퇴 좀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러 좀 늦게 켠 거예요 어른들이 좀 좋은 어버이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덕모에 대해서 오늘 2부에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빠와 아들이에요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일단 영조 자 영화 사도 포스터를 좀 가져왔고요 공개되어 있는 포스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참 영조를 송강호씨가 연기를 한 근데 이때 사도하고 근데 송강호씨가 이거하고 몇 년 뒤에 택시 운전사하고 또 기생충을 했잖아요 자꾸 그 뭐냐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약간 그런 갑자기 왜 나는 왜 그 대사가 생각이 날까 자 그래서 어쨌든 아빠와 아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영조 영조의 성장 과정부터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자 영조의 핏줄상 엄마인 숙빈최씨예요 영조의 법적 엄마는 인원왕후예요 그 숙종의 세 번째 왕비인 인원왕후 첫 번째 왕비가 숙종의 첫 번째 왕비가 인경왕후인데 일찍 죽어요 인경왕후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희빈과 대립했던 그 인현왕후 그리고 인현왕후가 잠시 폐서인이 되고 이제 장옥정이 히빈에서 잠깐 중전으로 승격이 됐다가 그 중전에서 다시 히빈으로 강등이 되죠 그리고 인현왕후가 포기하고 그래서 인현왕후가 죽고 나서는 장옥정도 사사시키고 그래서 그때 숙종의 후공대 중 제일 서류를 높았던 사람이 숙빈최씨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숙빈최씨보다 일찍 들어온 후공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좀 그 집안이 좀 밉보여가지고 숙종이 일부러 그 뭐냐 빈승격을 되게 늦게 시켜라 영조의 출생 전후 그 왕실의 배경을 볼까요 희빈 장옥정 장옥정이 사사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경종은 죄인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종은 그런 얘기도 했대요 소자를 그 뭐냐 저나 소인을 폐쇄사시켜주시옵소서 죄인의 아들이 어찌 보위에 오르니까 해가지고 죄인의 아들이 보위에 오를 순 없다 하면서 원래는 자기가 폐쇄사가 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숙종이 세자는 그래도 세자다 해가지고 세자의 정통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 인경왕후의 아들로 입적시켜줘요 인경왕후 인경왕후는 그 인현왕후가 중전이 되기 전에 일찍 죽었던 그래서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줘요 보통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이 후궁의 아들들을 법적으로 중전의 아들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내명부 법이 개정이 돼요 그 이제 중종이 중종이 엄마가 원래 후궁이었어요 그런데 폐비윤씨도 사실 폐비윤씨도 제가 알기로는 그 후궁에서 중전 승격이 있었는데 폐비윤씨가 사사된 이후 중종이 엄마가 그 후궁에서 중전으로 승격이 돼요 후궁에서 중전으로 승격이 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음 왜냐면 광해군의 모친도 일찍 죽거든 중전으로 승격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여인천하에서도 알겠지만요 그 경빈 박씨가요 경빈 박씨가 중전이 못된 이유 중 하나도요 사실은 집안 문제 때문도 있어요 집안 기반이 없었던 숙빈 최씨의 아들 영조도 정통성 확보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인현왕후는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근데 만약에 그 인현왕후가 조금 더 오래 살아있었으면 인현왕후의 아들로 입장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이 영빈 김씨가요 기사왕국 직후에 이모부였던 홍치상하고 이제 그 같이 유언비어 혐의로 휘말려요 그 희빈 장옥정의 모친과 관련해서 근데 그때는 장옥정이 잘나갈 때였거든 옥정이 잘나갈 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영빈 김씨가 한때 폐서인이 돼요 이모부 홍치상은 처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인현왕후가 복이 되는 시점에 아무래도 희빈과 관련해서 그 뭐냐 쫓겨났던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복이는 시켜줘요 같이 복이는 시켜주는데 숙빈 최씨가 먼저 숙빈이 되어버려 그래서 장옥정이 사사된 이후에요 경종이 입제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죄인의 핏줄이었으니까 경종은 경종은 죄인 장옥정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원래 원칙대로라면 폐쇄자가 돼야지 마땅했지만 근데 사실 장옥정의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종은 그랬어요 뭔가 학식이 뛰어난 세자도 아니었고 근데 사고치지도 않았어요 사고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숙종이 어떻게 피세자까지는 안 시키고 오히려 이 경종을요 인경왕후의 양아들로 법적으로 입적을 시켜주면서 그래서 그 장이빈의 아들이 아니라 그 이미 죽은 중전의 아들이다 하면서 입적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정통성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집권세력인 노론이 그 경종이 즉위를 할 때 30대기는 해요 그 경종이 즉위했을 시점에 30대인데 그 이 30대인데 그 30대 초반이면요 왕이 30대 초반이면요 만약에 중전이나 후궁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만약에 뭐 경종이 그 좀 뭐 중전이라든지 후궁이라든지 음 뭐냐 날짜별로 그 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 뭐냐 중전이나 그 후궁에 그 한 달에 한 번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그 뭐냐 원래 그 법도가 있어요 궁중에는 그 해야 돼요 거의 왕하고 왕하고 그 중전의 왕하고 중전은 그게 의무 방어전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 방어전이고 그 후궁들은 왕의 눈에 들면 하는 거야 조선에서 유일하게 왕세 재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세자 세제 이거는 공식 후계자라는 얘기거든요 음 근데 태종은요 태종은 정종의 동복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세자가 돼요 이거는 정종이 세자로 책봉을 하겠다 어 직접 그렇게 명령을 해서 세자가 된 거고요 그 그 다음에 그 어쨌든 동생이 왕위를 잊게 된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태종은 세자를 거쳐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왕의 동생이 바로 이어서 왕이 된 경우는 그 명종 명종 같은 경우는 그냥 인종이 왕이 그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인종 다음으로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원대군이었거든 그래서 명종이 된 거예요 어쨌든 왕세제 세제를 거쳐서 책봉이 왕이 됐었다는 거 그런데 사실 경종이 이때 이미 아들을 갖고 있었으면요 입지가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왕의 자손을 많이 번창을 하면 할수록 왕의 힘이 좀 막강해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왕이 죽더라도 후계자가 있거든 응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 이제 노론이 그 경종이 몸이 좀 약하니까 왕세제가 대리청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선 거야 너무 선을 넘은 거지 그러면 세제가 대리청정을 하도록 하라 했다가 이 대리청정을 거둬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50일 뒤 소론이 탄핵을 해버려 그래서 경종이 가만히 있다가 응 이제 이때 환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계보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당시 조선의 붕당 계보가 이래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영조는 일단 자기가 즉위를 하고 나서 한 번 소론을 싹 다 갈아버려요 응 근데 이제 탕평을 한다고 하면서 그 탕평을 해도 그 한쪽을 쫓아내고 한쪽을 불러들여서 탕평을 하는 약간 그런 식이기는 해요 응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 영조 시대 때 붕당이 조금 정리가 되는 듯이 퍼는데 정조 그래서 이제 영조가 기껏 탕평을 해놨더니 정조 즉위한 다음에 붕당이 다시 체계가 바뀌게 돼요 응 자 그렇구요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영조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조는 보통 이런 그 뭐냐 노론하고 소론하고 이 대립하는 이 약간 그런 상황 속에서 싸우고 있어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살아오다가 왕으로 즉위한 케이스에요 그래서 영조도 사실 즉위하자마자 환국을 해요 어떤 환국을 하냐면요 일단 즉위 직후에는요 그 자기의 생명을 위협했었던 김일경 목호룡 등의 그 소론의 대신들을 처형해버려요 소론을 일단 퇴출시켜놓고 그래서 노론의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정치는 그만하자 과거는 잊자 하고 이제 앞으로는 다른 파 세력들도 함께 정치를 하자 하면서 탕평책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노론이 그 직전 그 환국 때문에 빡쳐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대신에 대해서 복수는 해야 됩니다 전하 했다가 영조가 감히 과인의 명을 거역할 셈이냐 해가지고 정미환국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숙청을 해버려 그리고 이제 소론들 중에서도 그 탕평의 그 탕평을 지지하는 소론들만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강경파들은 계속 숙청을 해가면서 강경파들은 계속 제거를 해가면서 탕평파만 받아들여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영조의 탕평책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예나 지금이나 협치는 어려워요 응 근데 그 와중에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요 그 윤휴의 손자사위 이인좌가 남인이거든요 근데 남인하고요 이제 소론의 강경파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이르게 된 거야 그래서 진압한 다음에요 소론의 탕평파들만 겨우 살아남게 되고 명맥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노론들도 다시 부를 수밖에 없게 된 거야 노론에서 또 탕평파들만 또 받아들이게 된 거지 이 영조의 탕평책은 말이 탕평이지 사실상 그냥 영조의 의견을 반대하면 숙청인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영조의 가족관계 그 영조의 가족관계가 좀 사실 많이 복잡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숙종하고 숙종이 여자들을 좀 보게 그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영조의 친엄마인 숙빈 최씨는 숙종보다 일찍 죽고요 그리고 그 그 뭐냐 영조의 그 첫 번째 중전이었던 정성왕후 서씨는요 그 정성왕후 서씨는 이제 1757년 2월에 죽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없이 죽는데 문제는 그래서 사도세자는요 법적으로 이 정성왕후 서씨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경종도 제가 아까 그 인경왕후의 양아들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영조도 그 인원왕후 김씨의 양아들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만약에 서자들이 왕위를 이어야 될 경우 법적으로 정통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그 중전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영조의 후궁관계에서 자녀가 이렇게나 많아요 사도세자가 아무래도 태어난 시점이 영조가 이미 40대였고요 이때 영빈씨도 40대 노산이었어요 40대 노산이었고 근데 영조는 참 나중에 그 영빈 김씨 영빈 이씨 이외에도 다른 후궁들한테서 또 딸을 계속해서 봤다는 거는요 좀 약간 그랬던 거야 좀 그 영조가 진짜 이 정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좀 그래 정통성 확보는 좋은데 너무 빨랐다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그 시기에 천자문을 나죠 4살부터 계속 혼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도 그때는 칭찬을 하면서 혼냈는데 10살 이후에는요 칭찬도 안 해 이제 사도세자는요 이제 우울증 증상을 보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아이를요 너무 막 혼내기만 하고 막 학대하고 그러면요 그 누군가 두려운 상대 앞에서는요 뭔가 아는 내용도 잘 대답을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거칠게 질책하고 비난하는 등 이제 계속 그런 훈육 과정에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 우울증 증상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요 이해력 감태 기억력 감태가 있어요 그 우울증이 무서운 게 또 뭐냐면요 이해력하고 기억력만 감태되느냐 아니에요 성욕도 감태돼요 근데요 그 그 유교사회가요 뭐냐면요 왕이 만약에 왕실의 어르신들한테 부류를 저지른다 하면요 왕 그 왕이 부류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그것마저도 신하들에게는 쿠데타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인조반정을 생각해 보세요 인조반정이요 왜 쿠데타의 명분이 됐냐면요 그 개모인 임목대비를 폐서인시키고 그리고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였다 그것만으로 그리고 친형인 임해군을 죽였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조반정의 명분이 생겨버린 거야 어른한테 무난인사를 하는 진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진현이라는 거를요 그 세자가요 우울증이 악화가 되면서요 이 진현을 그 거르게 돼요 이 진현을 점점 거르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바마마를 뵙기 싫다는 거를 대놓고 얘기를 안 하고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를 물어본대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그걸 핑계로 안 간다 이거지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청정과 관련해서 그 또 이제 난리를 치긴 하지 그러니까 영조가요 사도세자가 한 처음에 나이가 한 두 살인가쯤 됐을 때 한번 그 나 못해먹겠다 이렇게 한번 해버린 적도 있어요 하여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사도세자가 한 열다섯 살이 됐을 때 뭐냐 선의가 그 내가 선의가 마음에 안 들면 대리청정이라도 하겠다 응 그 대리청정 이것도 아니라면 난 그냥 양해한다 양해한다 했는데 그래서 세자한테 일단은 그 대리청정이라고 일단 그 정치를 시켜봐요 그래서 신하들이 뭔가 안건을 올리면 이 세자가 뭔가 이 나란일을 처리하는 걸 지켜봐요 근데 이거를 그 지켜는 보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거를 지켜보는 영조가 뒤에서 지켜보면서요 이거는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계속 바꿔놓은 건데 왜 또 이렇게 이렇게 돌려놓으려고 하느냐 이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대리청정이지 대리청정이면요 사실 정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정권을 못하게 돼요 결국 홍역으로 친누나였던 화요공주가 요절을 해요 근데 사실 사도세자도 홍역을 알았다가 그 겨우 살아나거든요 근데 홍역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세자가요 결국 그거야 그 당시 국가의 전염병이 돌면요 왕은요 짐이 부덕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하면서 막 죄수들도 풀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자는요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소자의 잘못이 옵니다 석고대제를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랬었는데 법적인 법적으로 이제 양부모인 정성왕후가 죽고 그리고 법적으로 할머니인 인원왕후가 한 달 뒤에 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세자는요 자기를 자기를 이뻐해주는 양엄마하고 양할머니가 죽으니까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응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영조의 질책이 질책을 넘어서 학대가 돼가니까 결국 사도세자는 이것 때문에요 이제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가가지고 결국은 자살 시도 까지 해요 그 막 물에 빠져서 죽을라 그래 응 근데 겨우 살아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요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그 한중록을 한번 심리 분석을 하게 돼요 서울 아산병원은 참고로 그 뭐냐 우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서울 아산병원이에요 왜 서울 아산병원이 우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이냐면요 서울 아산병원이 현대그룹에서 만든 병원이에요 현대그룹에서 만든 병원이고 현대그룹 재단의 그 대학교가 저기 울산에 있어요 울산대학교에요 울산대학교가 그 현대그룹 재단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서울 아산병원이 그래서 울산대학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 나 울산대학교 의대 들어가 하면요 아 지방대 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울산대학교 의대 그 의대는 서울 아산병원이에요 저기 풍납토성 옆에 이 이모 화변이 일어나게 돼요 1762년 윤달 5월 13일 그 사도세자를 영조가 소환을 해요 이때 이미 영조는 만 69세에요 근데 영조는요 항상 뭔가 흉한일을 하기 전에 창덕궁의 그 경화문을 통과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화문을 통과해야 하니까 사도세자도 조금 이게 무서웠던 거야 그리고 창덕궁 선원전에 숙종의 위패를 모셨던 곳에 가서 한번 절을 해요 그 다음에 이어가서 창경궁의 휘령전으로 가요 정성왕후의 그 신의가 있던 위패가 있던 곳에 가요 정성왕후 그 숙종의 그 세번째 왕비죠 그래서 그 휘령전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절을 한 다음에 갑자기 박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불러서 문을 봉쇄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신의 말을 들었는가 그 정성왕후 께서 이르기를 별란이 호흡 사이에 달려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의 말을 빌린 거예요 얼마나 그 뭐냐 명분은 만들 게 없었으면 저렇게 만들려고 했을까 그래서 당시에 영의적인 신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신만만 부른 다음에요 군사들을 봉쇄시키고요 군사들로 봉쇄를 시킨 다음에 뭐냐 세자한테 자결해라 카를률테인이 자결해라 했는데 그러니까 자결을 하라는 거는요 음 그래도 명예롭게 죽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죽을 기회를 주려고 자결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제지를 해요 그러니까 자결은 이미 물 건너가게 된 거야 카륵 그 그랬더니 이제 영조는 사도체자한테 피해세자를 명령해요 그럼 피해세자를 명령하면 그냥 내쫓으면 되는데 피해세자 명령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변호한 신하들도 다 내쫓아요 그리고 스승 겸 사관이었던 임덕재도 내쫓아요 임덕재를 내쫓으면서 하는 말이 피해세자가 됐는데 사관이 옆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면서 쫓아버려요 보통 사관은 왕이나 세자의 행적을 기록을 하거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임덕재가요 그러고 나서 그 세손인 그 정조를 등에 업고 다시 와가지고 그 뭐냐 간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예 유배를 보내버려요 임덕재에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래서 그 결국 이제 임덕재는 나중에 유배를 갔다가요 그 사도세대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복직은 시켜줘요 복직은 시켜주고 그 근데 복직은 시켜주는데 그 조정으로 안 보내요 조정으로 안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냥 말단이 현감으로 재직하다가 죽어요 현감을 재직하다가 죽고 나중에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 걔도 응 사도세자의 스승이었다 하면서 판서로 추증을 해줘요 응 자 그랬는데 이제 사도세자한테 뒤주로 들어갈 것을 명령을 해요 그 뒤주를요 어디선가 갖고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뒤주에 들어가는 초반에는요 그 감시가 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뒤주가 그 뭐냐 뒤주를 문을 열 수가 있어가지고 막 궁인들이 물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뭐 음식도 주고 뭐 그랬대요 세자가 잠깐 숨 쉬려고 뒤주 밖에 잠깐 문 열고 나와있었는데 이제 뒤주 밖에 나와있었는데 이제 약간 그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영조가 다시 올까봐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어쨌든 처음에는 이 뒤주에 대한 경계가 허술했다는 거 말고요 영조가 이제 빡친 거야 그러니까 영조는요 사도세자에 대한 벌을요 그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벌을 받아라 그래서 만약에 그 벌을 받으면 용서를 해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나봐 그래서 영조는 뒤주를 묶어요 뒤주를 묶고 이제 뒤주 그 나무 그 틈새 사이로 숨 쉴 공간을 막기 위해서 풀을 덮어요 응 그래가지고 숨 쉬기도 힘들게 그 공간을 막아버려요 그 공간을 막아버리고 그 포도대장한테 경비를 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포도대장 구선복이 나중에 그 포도대장을 거쳐서 훈련대장까지 가기는 하는데 정조 10년에 반역 혐의로 처형이 돼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세자가 벌을 받는 거잖아요 몰라 며칠이 지나고 벌을 풀려주려고 했든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 뭐냐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부채도 주고 그랬대요 그랬다 보니까 그 사도세자가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뒤줄을 흔들어서 이제 사도세자가 그렇게 되면요 거기 걔 누구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포도대장이 그 포도대장 누구이옵니다 하면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어쨌든 근데 7일째가 되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이때 지친 거야 그래서 반응이 하도 없어가지고 세게 흔드니까 그 뭐냐 그나마 이제 뭐냐 흔들지 마라 힘들다 약간 이렇게 힘없이 대답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흔들어왔더니 반응이 없었던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뒤줄을 열어보니까요 이 세자가요 그 어떻게 부채는 또 갖고 들어갔나봐 음 부채는 또 갖고 들어갔는데 이 부채로 자기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 오줌을 삼키라고 했던 흔적이 보였대요 오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그 5월 13일에 뒤주에 들어가고 나서요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가고 나서 있었던 일은요 그 다음에 5월 14일에 그 여승인 가선 사도세자하고 관계를 했다고 그래요 사도세자하고 관계한 여승 가선을 그 처형 그 처형시키고요 그 다음에 박필수 그리고 그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아픈 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평양기생 5명을 또 처형을 시켜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영관 서영관인 윤숙 윤숙 그 임덕재 이 두 사람을 귀양보내요 이때 혜경궁홍씨의 아빠인 홍봉한 그리고 신만 김성흥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벌하기를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인문 이 문 앞에서 세자의 개인 물건들을 태워버려요 근데 이 세자의 개인 물건 태우는 과정에서 세자가 세자의 유희를 위한 각종 뭐 구슬하는 물건이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세자가 좀 혼자서 좀 위로를 하기 위한 그 뭐 뭐 하여간 뭐 별의별 그 물건들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영조가 이거에 빡쳤다 그래요 자 그리고 5월 15일 5월 15일에 영조는 그때서야 세자의 폐위를 공식으로 공포를 해요 그리고 서필보 정중류 엄홍복 등 이 사람들을 다 처형시키고요 조재호라는 사람은 일단 유배를 보냈다가 한 달 뒤에 죽여요 국노도 처벌하고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약간 지지하는 세력들을 다 벌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5월 21일에 세자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사망이 확인되자마자 그 영조는 바로 세자의 위호를 회복시키게 명령을 하고 사도 시호를 내리는데 문제는 이 사도라는 시호는요 그냥 영혼 없이 준 시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조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법적 형벌은 아니고 그 훈육과정에서의 사고사로 덮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영조는 또 나중에 시호는 또 굉장히 많이 내려요 시호는 굉장히 또 많이 내리긴 하는데 이제 정조한테 하는 말이 그 니아비한테 할 만큼 다했다 하고 그 정조를요 법적으로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들여보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좀 엇갈리는데요 음 그래서 기록이 엇갈리는데 정조가 나중에 사도세자의 그 약간 비참한 모습과 관련된 기록들을요 승정원일기의 그 기록들을 파기해줄 거를 요청을 했다 그래요 음 왜냐면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신뢰들이 복수의 도구를 이용할 것 같다 그리고 그리고 아빠의 비참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정조 본인도요 자기의 일기장이었던 일석록을요 이모 화변 전후로 두 달 넘게 안 썼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혜경공홍씨가 한중록을 쓰죠 뭐 그랬다고 해요 그 다음 이제 풍산홍씨 풍산홍씨하고 경주김씨 음 대립을 하게 돼요 혜경공홍씨하고 정순왕후 김씨하고 정순왕후 김씨는 그 사실 그렇게 고부간의 대립은 안 하는데요 그 정순왕후 김씨는 이제 영조의 개비죠 영조의 개비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그 은원군 사건 때요 정순왕후의 그 남매인 김귀주가 홍봉한을 영모로 공격을 해서 실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때 은원군하고요 은신군 그 정조의 그 이복동생들이거든요 정조의 이복동생들인 은원군하고 은신군을 그 유배를 보내버려요 나이 어린데 이때 은원군하고 은신군이 한 20대도 안 됐어요 10대 청소년이야 근데 유배를 보내요 응 그렇구요 그 은원군하고 은신군은 나중에 그 철종하고 고종의 그 핏줄상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정조가 이제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입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정조는요 나중에 즉위 이후에 이 복수를 하면서요 김귀주를 귀양을 보내버려요 응 그렇구요 그 정순왕후 김씨는요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입적시키는 과정에서 일단은 나는 새손의 보호자를 보호자다 이렇게 자처를 해요 뭐 그래서 일단 살아남아 응 살아남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수렴청정을 하게 돼요 응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 사도세자의 발인에 정조의 참석을 불허해요 정조가 아빠의 발인도 못하게 이 배봉산이라는 곳에 묻었대요 당시에는 양주였는데 그러니까 도성 바뀌었던 거야 당시에는 지금의 동대문구이긴 한데 여기가 서울시를 때 뒤쪽 산이에요 배봉산이 근데 당시에는 여기가 흉지였대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돌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응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정조가 즉약이 된 다음에요 그 약간 그 수원부 화산 그 화성이 안영동으로 옮긴 다음에요 이제 그 현융원으로 그 바꿔서 부르게 돼요 현융원 근데 이제 당시에는요 왕릉으로 추승을 못하니까 현융원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효창원 응 그 효창원 거기도 이제 효창원으로 부르고 있죠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 수원부 읍치하고 시가지를 이전하는 그 차원에서 그래서 원래 그 원래 그 화성의 안영동이에요 거기가 그 다음에 이제 수원부 읍치 수원부 읍치하고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원부의 읍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읍이었거든 당시에는 수원의 시가지는 읍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그 시가지를 지금의 수원 화성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원 화성에는요 그 수원 화성의 그 남문이 있죠 응 거기 근처에는 지금도 시장이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에 그 수원 화성 재래시장이 그 뭐냐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그 조선 고종 때 이제 일단은 결국은 그 고종의 법적인 증조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장종이라고 추존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추존 왕이 꽤 몇 명 있어요 그 뭐 추존 왕들이 몇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융원에서 그 육릉으로 승격을 시켜요 왕으로 추존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육으로 승격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육릉이 됐고 이제 그 장종이라고 추존을 했다가 일단은 다시 장조로 다시 추존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에 다시 황제로 추존이 돼요 혜경궁홍씨 혜경궁홍씨의 가족들 혜경궁홍씨도 나중에 헌경의 황후가 되죠 사도세자가 황제가 됐기 때문에 황후 추존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조의 그 그러니까 정조도 사실 둘째 아들이에요 정조의 형이 의소태자가 돼요 당연히 황제의 아들이면 태자죠 황제의 아들이면 태자가 되고요 그 태자로 추존되고 그 다음에 정조 정조도 당연히 황제 추존이 되고요 그 정조도 황제 추존이 되고 그 다음에 정조의 황후도 왕후도 황후 추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정조도 정식 중전에게서는 결국은 끝내 아들을 못 봐요 정조도 중전에게서는 아들을 못 보고 의빈성씨에게서 첫 아들을 보는데 이 문효세자도 일찍 죽어요 이 문효세자는 또 추존은 안 돼 태자로 추존은 안 돼요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복형제라서 추존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빈 박씨에게서 순조가 즉 태어나죠 순조도 역시 추존 황제예요 추존 황제고 순조는 만 44세에 죽는데요 문제는 순조는 만 44세에 죽는데 이미 이때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헌종이에요 근데 이제 헌종은 결혼을 못하죠 헌종은 결혼을 못하고 헌종의 아빠가 효장세자고 효장세자의 부인이 그 유명한 풍양조씨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청연공주 청연공주가 있고 그 다음에 청선공주가 있고 이 두 공주는 또 또 장수예요 꽤 사도세자가 다른 여자들을 또 있어요 보통은 세자 시절에 이렇게 후궁이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숙빈 임씨 숙빈 임씨에게서 은원군하고 은신군이 태어나는데 은원군은 핏줄상의 철종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은원군은 원래 뱃속에 생겼을 때 사도세자가 낙태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요 나중에 은원군은요 은원군의 아내가 그 송마리아 순교자고요 은원군의 며느리는 신마리아 순교자예요 성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쨌든 순교자인 건 맞아요 순교자인데 신유박회 때 이 두 사람이 순교하고요 은원군은 신자는 아니에요 은원군은 근데 신유박회 때 같이 죽어요 강화도에 유배 가서 죽어요 그 은원군은 신유박 그 유배를 가서 죽고요 근데 이제 은원군의 그 은원군의 적자는 당연히 신유박회 때 죽었겠죠 그 며느리가 며느리가 신자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은원군의 서자들 중에서 이광이라는 서자가 있어요 근데 이광의 셋째 아들이 이원범이에요 음 그래서 이원범이 철종으로 즉위를 해요 그래서 그 이광은요 복권돼가지고 은원군에 봉해져요 그 이광은 아니다 은원군이 복권이 되고 이광은 그 죽어서 전개 대원군인데요 원래 전개군이었는데 응 그러니까 이광도 결국 죽었고 이원범도 강화도로 귀향이 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원범은 어떻게 보면 강화도에서 태어난 거지 응 거의 그래서 강화도령 철종이 된 거지 응 그래서 철종이 됐고요 그러니까 철종은 거의 완전히 그냥 왕족이었을 뿐이지 그 그냥 왕으로서의 교육은 하나도 못 받고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은신군의 집안 은신군은요 은신군은 그 뭐냐 이제 그 만 14살 때 그러니까 은원군이 홍구경하고 연루돼서 유배가기 전에 한 번 또 유배를 간 적이 있어요 이때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그래서 이때 이 은원군 사건 김귀주가 홍봉안을 실각시킬 때 이 사건 때 은원군하고 은신군이 이때 나이가 10대인데 귀향을 간 거예요 응 진짜 그런다니까 그냥 왕족하고 그냥 연루를 시켜버린 은원군하고 은신군을 그냥 탄핵해버린 거야 홍봉안하고 묶어가지고 애들이 뭐를 알겠어 근데 문제는 이때 은원군은요 진도로 갈 뻔하다가 강화도로 가요 어쨌든 목격다 그래요 근데 은신군은 제주도로 유배를 가서 제주도에서 콩토병으로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은신군은 너무 일찍 죽어서인지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은신군은 복권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은신군은요 나중에 그쪽으로 입적을 해요 그 뭐냐 숙종의 아들 연령군의 봉사손으로 입적이 돼요 그러니까 연령군이면요 그 영조의 이복 동생인 거야 근데 이 연령군도 아마 아마 좀 그거일 거야 좀 약간 연령군도 좀 약간 그 친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1815년 인조의 세 번째 아들 임평대군의 육대손이 남영군이에요 임평대군의 육대손 남영군이 은신군의 양아들로 입적이 된다 그 임평대군의 그 육대손 그러니까 결국 흥선대원군은요 진짜 그 나중에 그 철종시대 때는요 흥선대원군은 그 완전히 그 핏줄상으로는 진짜 먼 후손인 거예요 이 남영군이 은신군의 양아들로 입적됐고 응 근데 남영군의 넷째 아들이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이에요 근데 이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철종이 죽고 나서 풍양조씨의 명예에 의해서 효명세자의 둘째 아들로 입적이 되게 돼요 양아들로 효명세자의 양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종으로 왕의 계승권을 확보를 하게 돼요 이제 법적으로 증조할아버지가 정조가 된 거예요 핏줄의 증조분은 임평대군의 오세손 오대손 그리고 그 그 다음에 그 친할아버지 남영군의 양아빠 응 그리고 법적 그래서 친할아버지 남영군의 양아빠가 은신군인 거야 경빈박씨 사도세자의 그 광증 증세를 말리려가다가 사도세자가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경빈박씨의 아들인 은정군은요 나중에 그 만 19세의 나이로 홍상범 등이 용모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냥 홍상범이 은정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은정군은 그냥 그 물타기당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조에 대한 평가 영조 탕평체 이론적으로는 그래 파벌이 없는 정치인데 실제로는 그래 탕평이라 쓰고 숙청이라 있는 거예요 자신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초를 파기 있던 이력도 있고요 1735년 영조 11년 2월 10일에 사초를 파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생존에 대한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죠 영조는 그러니까 자기관리가 너무 철저했던 관리인 거예요 근데 영조는요 규칙적으로 좀 식사를 좀 적게 했다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대신 적게 먹었고 그리고 영조는 아무리 다른 반찬이 없어도 고추장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조선의 왕들이요 진짜 막 고열량 음식 먹고 야식 먹고 단 것 찾아 먹고 별미 찾아 먹고 별의별 다 먹었거든요 근데 영조는 의외로 조선 국왕의 최장기간을 즉위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숙종 고종 선조 중종 뭐 이렇게 다 길게 즉위를 하죠 여기서 보면요 숙종 고종 선조 중종 이 4명은요 이 4명이 10대의 즉위를 해요 만 29세의 즉위를 해가지고 그 51년을 재위를 해요 80대까지 살아 그래서인지 모르겠고 음 소음인 체질이었던 걸로 추정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그냥 생일 내내 소화 분량이 있어가지고 한약을 달고 살았고 이제 말년엔 좀 피로증세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피로증세가 좀 있었고 말년엔 좀 하지 계속 무력감이 있었고 건망증 아니면 아랫배에 산증이 좀 있어가지고 대소변을 제대로 못 봤다네요 그래서 영조하고 비슷한 체조로는 아우구스투스가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사실 그 뭐냐 카이사르의 법적 상속인이 돼가지고 그 옥타비아노스의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아우구스투스가 되는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근데 이제 월론의 제1인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그게 돼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오히려 그 뭐냐 카이사르가 이제 좀 부관으로 붙여준 친구 아그리파 아그리파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어쨌든 아우구스투스 굉장히 가늘고 길게 살아 자기의 약간 그 양아들 그런 혈통이 있는 걸 그 카이사르의 그 혈통이 있는 걸 굉장히 집착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네로 황제를 끝으로 그 카이사르의 그 어쨌든 직간접적인 혈통을 완전히 끊기게 돼요 그리고 좀 이제 영조도 그렇고 너무 완벽하고자 했던 아들을 너무 훈육을 엄격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파국이 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이 정조도요 정조는 결국 제 이기가 내네요 사도세자 에 대한 복수 약간 이런 거를 좀 알게 모르게 했던 거예요 정조는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에 이 컨텐츠를 한 이유는 한번 이 컨텐츠를 왜 했는지 한번 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나라 도덕교과사에는요 효도에 대해서만 교육이 있어요 효도에 대해서만 교육이 있지 좀 그런 양육에 대해서는 정규 교육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도덕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있죠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고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 우리는 사회교과를 선택한 사람들이 윤리라는 과목을 또 심화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고3 교육은요 그냥 오로지 입시예요 그러니까 입시하고 연관이 안 되는 교육을 안 시켜요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갈 수도 있어 대학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제 사실 직업탐구 영역 과목 중에서 인간발달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공식적인 제가 단어를 다 모르니까 얘기는 길게 안 하겠는데 사실 기본적인 교양수업 중에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시험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과목을요 결국 이 가정 가정이라는 과목을 고3때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3때 왜 이 가정이라는 교육을 계속 이어가야 되냐면요 고3때 양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가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대학 가서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대학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이런 거 평생교육 기관 이런 거 찾아서 다닌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가르치라는 거지 사실 고등학교의 성교육을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도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돼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결혼 못하잖아요 법적으로는 그 법적으로는 뭐냐 만 18세가 돼야지 선거권이 그 투표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만 20세가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잖아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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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도 부모 동의 없이도 그 부모 동의 없어도 만 20세부터는 그런 자유로운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부모 욕심으로 인해서 자녀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야 만 20세가 되면 법적으로 자유로운 결혼 선택이 가능하게 되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이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성교육이 사실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등학교의 성교육은요 단순히 남자하고 여자가 그런 육체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거는 이미 애들은 알 거 다 안단 말이야 요즘 애들은 다 아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래 아기가 생겨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그 낳아서 길러야 되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길러야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 아기를 낳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물론 나중에 정상적으로 성인이 돼서 낳더라도 그때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에서라도 이거를 그 약간 그 뭐냐 졸업하기 전에 이수해야 될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봉사 뭐 이런 것처럼 봉사활동 점수 채우는 거 요즘 뭐 딱히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면요 이런 거를 그 졸업하기 전에 꼭 교육을 시키게 해야 돼요 아니면 사실 사실 굳이 이거를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요 수능 끝나고 막 외부 강사들 초청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들이 고등학교 중학교가 고3하고 중3들을 수능 끝나고 외부 강사들 초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그럴 시간에 그 초청하는 강사들 중에서 성교육 강사들이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약간 엄마 아빠들이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엄마들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거 못해봤으니까 내 애들은 이런 거 시켜줘야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만족해서 뭐예요 자기 삶이 아닌데 요즘 세대가 그래 요즘 그 연애하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물론 요즘은 경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약간 보상 심리라는 게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컸어 하면서 약간 그 거의 응 내가 응 내가 엄마 좋으라고 이러는 거니 너 잘되라고 이러는 거지 하면서 혼내는 거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혼내는 거를 합리화시키는데 근데 이게요 훈육하고 학대는 달라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같은 거를 알려주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식으로 알려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좋은 훈육이 될 수가 있고 학대가 될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학대를 받고 크면 또 자기가 애를 낳아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맞아가면서 컸어 하면서 그런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아기가 생겨서 낳기만 한다고 남자랑 여자랑 그렇게 사랑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핏줄상으로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 학대가 심하다고 하면요 요즘은 법적으로 양육권 박탈할 수도 있어요 응 근데 지금도 그러기는 해 지금도 가정폭력 때문에 뭔가 경찰이 출동을 하면요 가정 내부의 일과 관련됐다고 하면요 경찰들이 또 분명히 이거 범죄 행위인데 폭력 행위인데 머스타드 하면서 막 갈 때가 있어 그냥 응 그리고 이제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엄친아가 뭐든지 다 잘났어 엄마 친구 아들은 미치겠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것도 다른데 그러니까 흔히 옛날에는 막 사랑의 매라는 그 흔히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 있었고 1990년대 후반의 학교에서는요 진짜 말 그대로요 사랑의 매가 있었어요 아예 문방구에서요 사랑의 매를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 학부모들이 그 교권의 그 그 뭐냐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선생님들한테 그 전달하는 그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했으면 맞아야지 이런 거를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폭력을 통해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모교를 찾아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솔직히 과거에 어 그래 이런 선생님하고 좋은 추억도 있었지 하지만 항상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체벌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모교 때 선생님을 몇 번 뵌 적은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뵙지는 않았어요 학교가 아니고 딴 곳에서 뵙어요 항상 좀 몰라 나중에 좀 나중에 그 선생님들이 또 나중에 어디선가 또 뵙게 되면 좀 뭐냐 나한테 음 술이라도 한 잔 사주시면서 뭐냐 뭔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를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뭐 각종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대하는 방법은요 나중에 우리가 또 자녀를 낳을 경우 이게 세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야 음 그래서 요즘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더라도요 이런 게 막 대물림될 것 같아가지고 출산하기가 무서워서 출산을 안 하겠다는 부부도 있어요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키우기도 힘들겠지만 왠지 나도 키우다가 애를 때릴 것 같아 그게 무서워서 안 낳는 부부들도 있어요 물론 자녀 훈육권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겠지만 그 훈육이 잘못된 방법이면 이거를 법적으로 제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이게 약해요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실 원래 유교에서는요 그 뭐냐 아랫사람이 무조건 예의범죄를 갖춰야 된다가 아니고요 윗사람도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한국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게 의무 방어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딸은 출가 외인이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21세기 들어와서 딩크족이 생겼어요 이 딩크족이 그거예요 자녀를 뒷바라지 하면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근데 자녀를 뒷바라지 하려면 개인의 자유를 포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면 됐지 약간 이런 부부도 있단 말이에요 음 뭐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양육과 관련된 교육을 이거를 제도적으로 확립을 할 틈이 없었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베이비부머 시대였죠 그 다음에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경제개발 새마을운동이 있었죠 1980년대 민주화 투쟁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그래 OECD도 좀 가입하고 약간 그런 선진국처럼 되려고 했더니 IMF가 왔죠 그리고 이제 21세기 되니까 이제 21세기부터는 IMF 때 한 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우선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런 그 정말 이런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의식보다 그냥 경제적인 수준만이 우선시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이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그렇죠 자신이 만족하지 못했던 관여 때문에 과거를 충족시키려고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시키려고 억압 억압하다가 자녀 우울증 걸려요 음 그런 그 양육에 대한 교육을 아니 공식적인 교육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배워야죠 가족 상담이라도 하든가 음 그러니까 특정한 장례를 강요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요 특정 직업군에 종사한 사람들이 약간 이걸 강요할 위험성이 커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지 버나드 쇼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 아마 작가일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런 말을 남겼어요 부모는 하나의 중요한 직업이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자식을 위해 이 직업에 적성검사가 행해진 적은 결코 없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자식을 위해서 적성검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서로 사랑해서 그 뭐냐 서로의 그 뭐냐 서로의 생식기관이 합체를 하게 되면 내 아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주기가 서로 타이밍이 맞으면 타이밍이 맞으면 아기가 생겨가지고 자식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자식 키워야 되잖아 그런다고 해서 낙태를 해요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이 됐지만 저는 성당을 다니고 그리고 태아도 생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낙태를 하는 그 하나의 생명을 죽인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그럼 낙태를 하겠어요 안되지 그럼 키워야 돼요 근데 막상 애를 낳고 키우는 게 안되는 부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학원 보낼 돈 없어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입혀주고 그럴 돈 없어 근데 이제 요즘은 최소한의 약간 정부의 지원금이라도 나오긴 하지만 물론 그걸로도 택도 없겠지만 그걸로도 택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사회의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사회의 안전망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사실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음 이런 게 생긴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그냥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요 제가 현재의 심리상태라고만 써놨죠 제가 할 얘기가 좀 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길고 아 그래서 일단은 뭐 그쵸 정말 나를 정말 내 모든 거를 다 믿어주고 좋아해 줄 수 있으면 내가 어 이 사람하고 결혼해볼까 결혼할까 생각은 할 거예요 그렇고 내가 뭐 연애를 안 한다고 해서 연애를 안 한다고 해서 여자를 안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나 뭐냐 그 일대일로 만나는 여자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친구가 아니면 여자 사람 친구는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치 그런 되게 뭐냐 친하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사귀는 건 아니야 그게 여사친이지 응 여사친은 만나야 나 응 여사친은 만나고 물론 그 사람하고 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뭐 결혼할 사람이 생기게 되면 제가 만약에 뭐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뭐 방송이나 유튜브 뭐 이런 거 그만둘 계획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내 계획을 밝혀요 응 아마 방송에서도 출연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응 이거 좀 심리상태라고만 해놓은 이유는요 나도 이제 어릴 때 나는 동생하고도 엄청나게 비교를 당했어요 동생은 결국 서울대를 갔거든요 동생은 서울대를 나왔고 지금 결혼도 했어요 동생은 이미 결혼도 했고 응 그리고 어떻게 운빨이 좋아가지고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까지 받았어 그러면서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걸 하는 말이 있어요 막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그랬더니 올해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나는 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맞고 살았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맞고 살았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로 계속 압박을 당했어요 말로 계속 압박을 당하고 지금도 지금도 뭐냐 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참 몰라 내가 돈만 많이 벌었으면 아마 당장 아마 나는 따로 나갔을 거예요 결혼을 안 했더라도 돈만 많았으면 바로 그냥 따로 나갔지 나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아직 나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서 요즘 세대의 20대 30대가 약간 그런 그게 걸쳐 있어요 요즘 요즘의 20대 30대 세대는요 어릴 때 옛날식의 가정교육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PTSD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나도 나도 고3 때 우울증이 와버렸고 상담도 받은 적 있고 상담도 받은 적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상담받는 것도 돈 깨져요 상담받는 것도 돈이야 사실 돈 때문에 상담 안 받는 거지 지금은 하여간 지금 내 심리상태가 몰라 그나마 좀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치료를 진행 중인 상태는 아니니까 그건 진행 중인 상태는 아닌데 그런데 나 우울증 테스트 해보면요 우울증 테스트 한번 그냥 한번 어떻게 좀 해볼까 우울증 테스트 해보면요 그 진짜 나는요 나는 이 우울증 테스트라는 걸요 그때 처음 해봤어요 군대에서 처음 해봤어요 우울증 자가진단 우울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이걸로 들어가나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지금 내가 어느 정도냐면요 네 자가진단 시작 현대인에게 우울증은 증상에 따라 다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이 있진 않다 최근 일주일이 느꼈던 감정에 질문이 있고 생각나는 답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도 괴롭고 귀찮다 요즘은 이거는 조금 나아요 요즘은 대부분이 아니고 자주 귀찮아 다음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저 요즘 식사량 줄었어요 나 요즘 식사량 줄었고 그리고 누가 도와주더라도 기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사실 네 위로 못 받아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연애하기가 좀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연애하기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요 사실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를 만나요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를 통해서 좀 어떻게 위로를 받아보려고 해도 내가 계속 뭔가 위로가 안되면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계속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연애를 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근데 이거는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 정신 집중하기가 어렵다 아 근데 저 좀 산만하긴 해요 저 멀티작업 이런 거 잘해요 우울했다 저 자주 그래요 그리고 저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가 느껴진 게 아니고 저는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느꼈다 가끔 내 인생이 실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이런 생각은 거의 안 들어요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 있었죠 지금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지 저 잠 제대로 못자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을 하면 계속 두려워요 말수가 줄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을 해서 그렇지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저 저 외로워요 몸도 마음도 다 외로워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큰 불만 많지 눈물이 눈물이 나오진 않는데 나 요즘 울적할 때 많아요 울적할 때 많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저 최근에 느껴요 저 최근에 최근에 많이 힘들었어 도무지 뭘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는다 저 가끔 콘텐츠 밀리는 거 좀 많아요 요즘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 악플 때문도 좀 커요 자 그럼 결과 한번 볼게요 셋 둘 하나 펌프 하면요 네 맞아요 43점 나 43점이에요 나 예전에는 30몇점이었는데 지금 또 40몇점으로 늘어났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저 군대에서 이거 우울증 진단 테스트 하면요 항상 그랬어요 우울증 진단 테스트 하면요 저는 군대에서 항상 항상 보통 아무리 제일 낮았던 점수가 35점이었고요 심각한 우울상태다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거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군대에서 소대장이 그랬어 맨날 나오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빨간색 좀 그만 나오라고 하다가 뭐냐 나 병장 달고서도 하기는 했는데 의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내가 2010년 7월을 전역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6월에는요 소대장이 나보고 한 말이 야 승훈이 너는 다음달에 저녁이니까 이제는 하지 마라 오죽하면 나보고 하지 말래 이제 저녁 한달 남았으니까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하여간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근데 저는 이런 상태가 지금 십몇년째 이래요 십몇년째 계속 난 내 인생의 반응 거의 이런 상태로 살아온 거야 이런 심리 상태로 이런 심리 상태로 여태까지 참 버틴 것도 용해요 이렇게 버틴 것도 용하고 어차피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울한다고 해서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나 아직 안 죽어요 나 아직 안 죽을 거고 나는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보다는 더 오래 살 거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보다 난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사나 이런 거 내가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그런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나는 지금은 그냥 걔네들이 진짜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터져서 뭔가 그냥 빨리 죽기를 바란 적도 있어요 걔네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근데 지금도 세상 살면서요 만난 사람들 중에서 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는 있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럼 불행해졌으면 좋겠는 사람들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나는 연애를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애하기가 무섭고 연애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왠지 내 부인이 될 사람한테도 완전히 그거를 그냥 화풀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 상태에서는 화풀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애한테 대물림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몰라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막 괴롭힘을 당하면서 커왔다가 나중에 이제 뭐 세상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치유를 다른 방법으로 이런저런 치유를 받아서 그래서 그래서 더 애한테 더 뭐냐 애를 더 아껴주고 더 잘 키우는 사례도 있어요 분명히 더 잘 키운 사례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럴 수 있으면 나는 결혼을 할 거예요 물론 내 이런 상황을 받아줄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연애부터나 해야지 결국 결론은 내 상태는 결론은 솔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사실 이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이 컨텐츠를 ppt를 작업하면서 중간에 계속 막 내가 기분이 막 우울해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 제작을 중간에 막 멈추고 쉬고 막 사실 엊그제도 사실 제가 지난밤에도 갑자기 막 그런 이상형 월드컵 갑자기 하고 막 그랬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것 때문에도 있어요 제가 좀 제가 좀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현타가 와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사실 겨우겨우 준비를 한 거고요 이거를 아마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는 제가 모편집으로 올릴 거고 본 채널에는 본 채널에는 이거를 요약을 해서 올릴 거긴 한데 아마 요약을 해도 아마 한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컨텐츠를 만들고자 오늘 이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살짝 갈 거 같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도 오늘 좀 사실 이거보다 얘기를 더 하면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막 방송 중에 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유튜브 각을 못 만들 수도 있나? 사실 울어야지 더 레전드가 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